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왜 웃어? 왜 웃어? 왜 웃어? 가만히 있는데 왜 괴롭혀? 왜 웃어? 그 속도로 해줄겠 programming avisa 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침대에다가 레고 들고 땅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이렇게 전화 온 거예요. 영화 함께 보신 분들이랑 같이 그날 헬싱탕을 한번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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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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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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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